오늘은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아침 기온 자체는 어제와 비슷하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맑은 하늘 아래 낮에는 기온이 2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단 한글날인 내일은 오늘보다 부쩍 더 쌀쌀해질 걸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이 12도까지 뚝 떨어져 오늘 아침보다는 4도가량 낮겠고요. 경남 북서 내륙과 높은 산지에는 올가을 첫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내륙에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구름과 안개가 거치면서 낮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매우 강한 중형급으로 발달한 태풍 하기비스는 현재 관 북쪽 해상에서 북서진 중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세력이 강해서 주말쯤에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겠고요. 일요일 새벽에는 도쿄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어제보다 서늘함은 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이 24도, 양산 25도, 울산은 23도로 예상되고요.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고요. 이후 주 후반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주말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